오, 식사. 이야, 식사 잘 나오겠다. 건강식이네, 완전. 건강식이야. 갈치를 저렇게 한 도박씩 준다고? 너무 좋아. 우와. 이게 실버타운이라 먹는데 신경을 쏟다. 노인네들 먹기 좋은 음식이야. 우리 냉기지 말고 다 먹어. 다 먹지, 그럼. 냉기면 안 돼. 안 냉겨. 두 분 너무 귀여워. 아유, 진짜 잘 되신다. 아니, 뭔가 하루를 엄청 알차게 보내시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신나게. 이제 우리가 진짜 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잖아. 이거 어떻지 한번 구경해보자. 그럴 나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울했어요. 아, 내가 이런 데를 와서 그렇게 생각할 나이구나. 사실 마음은 항상 청춘이잖아. 누구든지 다. 맞아. 맞아. 금방 할 것 같아. 아... 아, 그렇다. 아, 일로 와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그러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를 잘 짓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떤 게 마무리를 잘 짓는 거냐. 물론 열심히 산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다가 딱 가야지 내가 들어놓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민폐해요. 절대 여기 온다는 자체는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둘러보는 건데 여러분들도요. 건강하게 자식들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나라는 점에서 우선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름하게. 하루 une. 너무 예쁜다 ту세대